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. 천하에 개못해 처먹은 팥쥐조차도 욕을 할 정도 그야말로 떡잎부터 남다른 그런 어마어마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저희 새엄마가 완전히 미쳤어요. 아니 우리 아빠랑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내 방도 지가 치워줘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야 니껀 니가 치워 이딴 소리를 해요. 원지 제가 새엄마한테 무례해 보였나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여고생인데요. 지금 너무 어이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큰 고민이 생겼고 이걸 또 제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보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아빠 또래인 어른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용기내 글 써봅니다. 조언 좀 해주세요.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?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아빠는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셨고요. 작년 1월 초에 아직 되게 추운 겨울일 때 저희 아빠가 새엄마라며 어떤 젊은 아줌마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.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그리 싫진 않았어요. 물론 그렇다 해도 저는 늘 친엄마가 그립고 그리웠지만 그래도 아빠가 저랑 동생을 위해 일부러 데리고 온 사람이니까 왠지 불쌍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런 새엄마한테 내가 좀 잘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최대한 웃으면서 되게 싹싹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근데 제가 그렇게 해도 새엄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아빠랑 같이 있을 땐 되게 잘 웃고 따뜻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있을 땐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. 뭐 그렇다고 이게 막 대놓고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알게 모르게 티를 낼 듯 안 낼 듯 하는 게 저는 더 싫었어요. 막 가증스럽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대충 예를 들어볼게요. 이런 거였어요. 아빠랑 저희 온 가족이 다 같이 있을 땐 이 여자 목소리부터 달라요. 되게 밝은 느낌이고 뭔가 까랑까랑하다고 해야 되나? 되게 현모양처인 것처럼 어머 여보 당신 그거 제가 해줄게 이리 줘봐요. 이러면서 분위기 되게 좋게 말았는데 저랑 제 동생 이렇게만 있을 때는 달라요. 뭔가 장난을 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지. 제가 느끼기엔 지는 장난이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뭔가 조롱하는 걸로 느껴져요. 마치 아휴 어린 니들이 뭘 알겠냐? 이런 느낌이요. 어머 꽁꽁아 너는 그렇게 먹으면 안 돼? 살찐다 살쪄. 어머 근데 그래 잘 먹긴 되게 잘 먹네. 깔깔깔깔깔. 웃는 소리가 막 깔깔깔깔 이러면서 그 특이의 찢어진 목소리가 있거든요. 너무 싫어요. 어머 얘 너 그러고 있으니까 꼭 캐릭터 그 뭐냐? 그 방귀대장 뿡뿡이 닮았다 얘. 이러면서 뭔가 계속 사람을 놀리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제 동생한테는 조금 사고쳤다고 훈육을 한답시며 정색하면서 짜증내고 그래요. 뭐 새엄마 본인 말로는 우리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진지한 느낌 전혀 안 들거든요. 내가 바보야? 다 알아요. 특히 아빠가 집에 안 계시면 목소리 톤이 엄청 높아지고 뭔가 자기애가 되게 강한 사람 그 히스테리성 성격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의심될 정도로 저랑 동생한테 만만하게 대하는 기분이 들곤 했는데 진짜 웃기는 게 아빠랑 같이 외식이라도 하러 가잖아요. 그럼 완전 얌전하고 다소곳하게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지요. 진짜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. 그리고 이게 지금 1년 이상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저도 점점 이상해지는 게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아우씨 이러다가 언젠가 나는 아빠 몰래 새엄마로부터 부려먹히는 게 아닐까? 이런 걱정이 생기고 그랬거든요. 그랬는데 역시 내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결국 엊그제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. 저녁에 집에 있는데 새엄마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. 참고로 이때 저희 아빠 야근이라 아직 집에 안 계셨거든요. 그래서 뭐지? 하고 나갔더니 꽁꽁아 너 거기 잠깐 앉아봐라 이러더니 이제 너도 다 컸고 네가 할 수 있는 집안일 같은 거 내가 알려주고 또 나눠줄 테니까 너도 도와라. 딱 이러는데 이 순간 드는 생각이 그래 이게 바로 이 여자의 진짜 본심이구나. 그러면서 그동안 안 그래도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소리 들으니까 팍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지금 저한테 뭘 하라는 건데요. 새엄마는 저를 무슨 식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왜 나를 부려먹으려고 해요? 딱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그러자 완전 급정색을 하더니 아니 부려먹긴 뭘 부려먹어? 그럼 네 옷을 내가 빨아줬는데 그걸 정리하고 개는 것도 내가 다 해줘야 되니? 너 초등학생 아니야? 고등학생 시기나 돼서 그럼 네 물건 정도 네가 정리를 해야지. 맨날 방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뭐니? 또 밥을 먹었으면 밥그릇도 좀 치우고 설거지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. 내가 언제까지 그걸 다 해줘야 되니? 어? 새엄마도 네 나이 땐 그렇게 했고 아마 네 친구들도 집에서 그 정도는 다 하고 살 거다. 못 믿겠냐? 그럼 한번 물어봐. 이러는데 그래요. 솔직히 저도 다 잘한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저도 참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. 너 혹시 친엄마가 맨날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어? 그래서 이렇게 대들고 버릇이 없는 거야? 이딴 미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? 아니 지가 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 엄마 욕을 하냐 이거죠. 아무리 제 잘못이 있다 해도 이건 선 넘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 이거 보니까 저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. 옛날부터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 역시 아빠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가 나는 걸 느꼈던 거고 또 이상한 거부감이 들고 그랬던 거라고요. 다 예자 탓이야. 아니 그리고요.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. 그래도 어? 우리가 본인 자식 될 사람인데 그런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싶다면서 이딴 그지같은 인신 공격하는 사람이 어딨어요. 안 그래요?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냐. 우리 엄마 얘길 왜 하냐. 짜증을 냈더니 이런 저보다 더 끝발진을 하면서 야 피해의식 갖지 말고 상황 똑바로 말해라. 이딴 소리나예요. 하... 그래가지고 확 뒤틀렸는데 제가 이거 너무 앞서간 건지 아니면 진짜 새엄마가 저희를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참고로 새엄마는 저희 엄마보다 열 살 어립니다. 아니 근데요. 제가 정말로 새엄마한테 진짜 무례했던 건가요?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 댓글 1번 뭐야 이건? 도라이야? 야 검은 머리 짐승 지리네. 끌 끌 끌 끌 끌 2번 아니 새엄마가 빨래도 다 해준다며 그럼 니 옷 정도는 니 스스로 정리를 해야지. 보통 이런 경우 본인이 낳은 친자식한테도 자기 옷방 잘 치우라고 정리하라고 샤우팅해. 미친 거 아니야? 3번 야 나는 또 뭐 어때 처먹은 개모가 들어왔나 했더니 이건 뭐 짐승이구만? 덜덜덜덜덜 니가 해라 니가 4번 뭐? 새엄마를 너희를 위해 데려왔다고? 미친 거 아니야? 말 똑바로 해. 이건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보다 열 살 어린 여자랑 살고 싶어서 데리고 온 거야. 너야말로 아빠가 너희를 돌볼 부모 가정부를 집에 데려왔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기대치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망을 하는 거지. 나도 고등학생 딸내미 아들 딸 키우는 아줌마인데 새엄마라고 집에 와서 이딴 썩은 방 보여주면 진짜 욕 안 하면 다행이다 싶다. 그래도 나는 내 새끼니까 치워주지만 새엄마는 당연히 쌍욕하겠지. 너라면 치워주겠냐? 5번 엄마 아빠 이혼하고 새엄마 들어오기 전 그때 집안일은 누가 했어요? 니들이 했을 거 아니야. 근데 이제 새엄마 왔으니까 그래 이제 저 여자 다 시켜 먹어야지. 이딴 생각하면서 손 놓고 있으면 그건 바로 쓰리 네가 새엄마를 식모 취급한 거라고. 알겠어? 6번 참고로 새엄마는 저희 엄마보다 10살 어려요. 아니 도대체 이 말은 왜 쓴 거야? 어쩌라고? 똥 멍청이네 이거? 저도 뭔가 쌩뚱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7번 야 이 미친 야 이건 새엄마고 나발이고 나이 먹고 컸으면 집안일 도우는 게 당연한 거야. 그 상대가 친엄마라도 해드려야 하는 건데 뭐 어쩌고 어째? 그리고 새엄마는 니네 아빠의 새 부인이지 니들 엄마가 아니야. 개쌍 욕 처먹기 전에 처신 똑바로 해라. 8번 그러는 너는 만약 너보다 10살 정도 많은 남자가 우리 애들 봐줄 여자가 필요하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해가지고 내 새끼들 좀 돌봐주시오. 이딴 소리하면 너는 그거 오케이 할 거야? 너희 아빠는 말이지 분명 우리 애들 신경 쓸 거 하나 없어요. 다 컸습니다 꽁꽁씨. 그러니까 꽁꽁씨는 그냥 결혼 안 한 총각이랑 결혼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잘할게요. 당신은 그저 저하고 사람만 주면 됩니다. 이렇게 프로포즈 했을 거다. 그러니 새엄마는 너희를 돌보러 집에 들어온 게 아니고 아니 오히려 너무 거지 같아. 지금 이 상황이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니? 9번 뭐하니? 얼른 아빠한테 다 말해. 새엄마가 니들 학대한다고 맨날 맨날 이야기해보라고. 빨리! 10번 야 이 파지 같은 망할 년 퇴씨! 이런 것도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? 참 떡잎부터 남다른 쓴이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 댓글 파지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저는 옛날에 파지가 그 콩지 파지 보면 그 콩지가 사또 마을 사또랑 결혼하고 마지막에 파지랑 파지 엄마가 반성하고 사죄하니까 용서해주고 다 같이 뭐 잘 먹고 잘 살았다.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. 진짜 내용은 그게 아니랍니다. 파지가 죽는데요. 사또가 죽여버린답니다.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포를 떠가지고 젓갈로 만들어서 파지 엄마한테 보냈대요. 얘도 이러다가 포 떼겠죠. 감사합니다.